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냥수냥! 오늘 먹을 음식은 갓 튀긴 후라이드에 뼈후라이드랑 순살 슈 뿌림 순살 가파후라이드고요 그리고 여기는 치즈볼이랑 닭발튀김, 치킨무, 파채도 이렇게 넉넉히 있습니다 메뉴들은 제가 먹을만큼만 덜어서 가지고 왔고요 음료는 콜라입니다 여기가 집에 있는 음식은 지금 대구, 경북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대요 자, 먹겠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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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살이 낙살리부터 먹어볼게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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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남지가 짭조름하고 약간 매콤하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허벅지 살입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엄청 겉바속촉이에요 그리고 이 뼈도 씹어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뿌려먹는 소스입니다 이거는 다 100% 닭다리살이에요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흰 소스 때문인지 이게 크리미한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아 양념이 들어있다 이상한 건강에 부르기 딸기맛 구멍이 깊은 양념이 갓 파 후라이드 이렇게 파채가 일반파다 그럼저도 소스가 아니라 고기에 싸먹는 파절이 있잖아요 단전에 살짝 매콤해 약간 새콤도 있고 이 파채때문인지 되게 개운한 느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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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에 잘 익어서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알 Award correr 남남부는ordo 한국에서 한국의 청양고기 시장 도넛과 시장 고로케 중간에 콩이랑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치즈는 고소하고 쫄깃하고 바삭해요 치즈가 진짜 religious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뜨거워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VIOLATED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는 한 입에 먹어야만 더 많이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겠다 소스는 엄청난 랩으로 먹었을거에요 나는 랩에 먹어야지 나는 랩에 먹었을거에요 그래서 나는 랩에 먹었을거에요 나는 랩에 먹었을거에요 잘 먹었을거에요 나는 랩에 먹었을거에요 새우는 떠나게 하얗고 그리고 또 너무 맛있어서 담긴 닭가슴라 집사잘한 미리 더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죠 엄청 맛있어 이 정도면이 더 안좋아졌어요 아까만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뼈는 너무 맛있었지만 가장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에요 그리고έλ 치즈 스틱 한입도둑을 많이 먹을게요 이번엔 너무 맛있어 비교해서 우리가 먹으면 더 맛있어 와우 면보다 더 맛있어서 그니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뭐지 이제 먹기 전에 먹기가죠 너무 맛있어요 어떤는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그 약간 정말 좋은 느낌 금방 또 먹기 좋은 느낌 오... 쪼금치킨 아.. 잠시만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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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추장, 고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은 이렇게 더 고추장에서 고추장에 넣었어요 고추장은 마지막에 딱 맞지 않나요? 뼈는 고추장은 안에서 먹어야지 고추장은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음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이건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치밥으로 먹으려고 밥 좀 가져올게요 이거 먹고 너무 맛있을 때 촬영이 이렇게 꿈꾸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제 너무 맛있을 때의 만들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음~~ 치즈가 너무 얇게 있어요 아삭한 맛 스타베이 멸치 멸치 마늘 마늘 주먹밥 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네.. 후후 GRACE 이거는 닭 모기예요. 이 치킨은 닭 모기지너무, 닭 소주에 집어넣고 닭 속에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치킨은 닭 모기지넛. 닭 모기지넛 호박신분이 엄청 맛있어요. 이 치킨은 어디에 가면 안 나오지. 이 치킨은 정말 좋아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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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소스 내가 먹으러 오는 거 없는데 너무 맛있다 저는 처음으로 먹으러 오는 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제 먹고선 거에 찍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눈이 너무 맛있는데 랍스터는 안쪽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번엔 랍스터가 정말 좋아요 랍스터가 기조에 있네요 랍스터가 아주 좋아요 랍스터가 굉장히 좋아요 랍스터가 정말 안 좋은 거 같아요 랍스터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어 꿀맛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고기 조금씩 먹어야지 전혀 맛있게 먹어야지 역시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전혀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얌전한 버전 치즈가 더 맛있어서 진짜random 오늘은 이렇게 갓 튀긴 호라이드의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었던 순살류들은 100% 닭다리살이라 그런지 퍽퍽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속살이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 쫄깃쫄깃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신메뉴인 순살 슈프림 치킨은 약간 매콤하고 그 흰색 소스 때문에 고소한 크리미한 그런 맛도 나면서 남녀노소가 좋아할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으로 구매하시면 4,000원을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